소녀시대 가운데 패션 이스타는 과연 누굴까요? 패션 종결자는 누굽니까? 서현이요. 소녀시대의 패션 담당 귀여운 막내 서현씨. 여신이 따로 없네요. 최근 서현씨의 출근길 패션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 원피스를 두고 네티즌들은 개념 원피스라고 부르며 폭발적인 반응입니다. 왜 개념 원피스인지 똑같은 옷을 판다는 매장을 스스로만 해서 찾아갔는데 드디어 발견했는데 서현씨가 입은 이 원피스의 가격 도대체 얼마일까요? 궁금하시죠? 17,000원입니다. 17,000원이요? 17,000원 탑스탑 소녀시대의 서현이 입은 옷의 가격이 17,000원!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이 원피스 어딨냐고 많이 찾고 계시는 상황이에요. 차테도 너무 작한 가격, 혹시 공부를 위한 협찬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요. 협찬 아닙니까? 직접 산 거예요, 본인이. 원래 사람 자체가 비싼 거 그렇게 사입지 않아요. 그냥 딱 대학생 본인 나이에 맞는 거, 저가 브랜드 위주로 본인 옷이 사입거든요. 바람직하네요. 본인 실제 소비 그런 거에 좀 되게 개념이 있거든요. 최근 서현씨처럼 비싼 옷 대신 저렴하지만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찾는 합리적인 연예인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. 개념 스타 서현씨 옷 살 때 제 안에도 좀